염따 닮았다고 하고 이제 다리가 윤정수 씨랑 네, 취나오 취뉴 잘생겼고, 키 크고, 몸 좋고 그런 남자 모바일 카트라이더 잘하시는 분 연락주세요 기분 좋아서 앞니 나오기 이렇게 나와야지 내 이름은 추효주다 내가 태어난 곳은 부산이다 나는 수원 도시공사에서 뛰고 있다 포지션은 공격수 겸 수비다 안녕하세요, 수원 도시공사에서 뛰고 있는 추효주입니다 내 별명은 염정수다 염다 닮았다고 하고 이제 다리가 윤정수 씨랑 닮았다 해가지고 합쳐져서 염정수다 팬들이 나를 호나오 취뉴 닮았다고 했을 때가 가장 좋다 네, 닮았다고 댓글로 하셨는데 취나오 취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얼굴인 것 같습니다 그치만 실력을 좀 닮았다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선주언니가 만들어주신 일본식 카레다 선주언니네 집 애완견 추효주인데요 장금이처럼 음식을 뚝딱뚝딱 잘해주세요 최애가 일본식 카레, 김치찌개 싫어하는 음식 닭가슴살 평폭해서 턱이 아픕니다 좋아하는 노래는 H코드의 그대없는 밤에다 좋아하는 브랜드는 나이키다 디자인도 되게 이쁘고 투쿠화도 가볍고 제 말에 착착 감깁니다 머큐리얼 베이퍼 추천해 드립니다 제 이상형은 잘생겼고 키 크고 몸 좋고 그런 남자 구하기 힘들지만 제 눈이 좀 많이 높아요 손흥민 요즘 내 취미는 카트라이더다 모바일 카트라이더 잘하시는 분 연락주세요 내 시그니처 세리머니는 기분 좋아서 앞니 나오기 이렇게 나와요 제가 교정해가지고 좀 건치예요 건치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입제이입니다 입제이 워킹에 좀 빠져가지고 제가 그 따라도 했는데 보여줬습니다 잘 추진 못하지만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게 손으로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게 빠져가지고 입제이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내 매력 포인트는 하체다 비율이 좀 귀엽거든요 6대4 상체 6 하체 4 오늘 TMI는 미나언니 결혼식 가서 안 맞는 구두 신고 같아 유리언니꺼 풀세트로 빌려서 왔습니다 나의 버킷리스트는 해외 진출 아빠 차사주기 제 아빠 벤츠를 좋아하십니다 벤츠로 한번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내 MBTI는 ENFP다 20년 뒤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있을 것이다 2022년 나의 목표는 부상 없이 좋은 성적, 팀 좋은 성적도 내고 1월에 아시안컵 우승하기이다 또 여자축구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2022년에도 여자축구 많이 응원해주세요 이 콘텐츠에 추천해주고 싶은 선수는 조미진 선수입니다 저랑 친한 후배구에도 좀 흥기가 있어가지고 아마 잘하지 싶습니다 스탑병 살짝 있습니다 2021년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다시 할께요 2022년에 코로나 없는 좋은 모습으로 만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